학당 열고 떠든 지만 한 14년 된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렇게 무건수행 이런 거랑은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 보시면 알겠지만 토요일날도 강의 3시간 하고 또 버거킹 가서 또 계속 떠들고 있는. 집에 와서 또 떠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주면 떠들겠다. 그래서 아깝잖아요. 왜냐하면 진리도 저만 알고 있으면 아깝잖아요. 퍼뜨려서 한 명이라도 더 알아야지. 제가 언제 갈지도 모르는데 복사해 놓고 가야 된다는 마음이. 제가 혹시 알아낸 결론 있으면 뿌려놔야 누가 그걸 또 취해서 자명하면 또 소화해서 잘 쓸 거 아닙니까. 제가 혼자 알고 죽는다. 정말 무용하죠. 그런 거는 보살도에 맞지도 않고. 저도 그래서 이제 예전 어른들이 한 몇 천, 천 년, 2천 년 전에 어른들이 해 놓은 것도 똑같은 마음일 거라는 거죠. 그분들도. 그래서 제가 받으려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더더구나 이제 느낌이 내가 안 보면 아무도 안 볼 것 같은 책은 의무감이 생겨요. 내가 봐야겠다. 뭐라고 하셨으니까. 이분이 생을 걸고 뭐라고 하신 얘기가 있고. 본인 생을 걸고 실험에서 얻은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 제가 소화해 줘야 이게 이어지죠. 저를 통해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질 거 아니에요. 보살도가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고 다니는. 주변에 할 게 너무 많아요. 티 안 나도 할 게 많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일을 꾸준히 이렇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도 보살되고 주변도 카르마가 바뀌어요. 구군도 바뀝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면요. 나라 카르마가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제 비방만 많이 하지. 나는 좋은 카르마 안 짓거든요. 비방만 하죠. 정치인들 썩었어. 국민들 썩었어. 이 나라가 헤리야. 끝났어. 근데 딱 자기를 돌아보면 딱 거기 사는 게 맞는 수준의 존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를 보니 여기가 이해가 되네. 왜 이러는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나라도 달라야죠. 나라도 달라서 업을 지어야 됩니다. 이때도요. 당시 네로의 학정, 네로 황제의 학정 다 겪으면서 로마 때 에피테투스 이런 분들이 도를 연구한 기록이에요. 보면 정말 재미없게 쓰여져 있지만 진리를 여러분이 소화하신다면요. 어떤 것보다 가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도 바로 도움이 돼요. 현장에. 왜냐하면 도를 얘기하고 있다면 도는 시공을 초월해서 바로 적용 가능해요. 여러분 인생의 공식이거든요. 공식을 알아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대부분 우리가 인생을 살고 오판을 하고 죽어요. 자기가 경험을 가지고 엉뚱한 추리를 하고 죽어요. 인생은 뭔가보다 이렇게. 물론 자명한 것도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명한과 자명하지 않으니 막 섞이다 보면 이상한 결론이 납니다. 인생은 뭐 이렇게 약육강식이다. 인생은 복불복이다. 뭐 이런 이상한 결론을 내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후세한테 전하고 죽어요. 자식한테 야 인생은 복불복이야. 인생은 라인이야. 줄을 잘 서야 돼. 인생은 타이밍이야. 뒤통수야. 막 이런 걸 계속. 기회 되면 뒤통수 치고 항상 뒤통수 조심하고 다녀. 인생은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이 사람도 나름대로는 자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하면 그 공식이 나온 거죠. 그런데 얼마나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 분석했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밖에 모르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책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책을 안 본다. 이게 제일 위험한 행동이에요. 수행자한테. 전후 좌우 안 보면서 달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비를 잘 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참 지나다 보면 어디 와 계신지 모르는 지역에 가 계실 거예요. 책을 안 보고 달리다 보면. 책이라는 건 단순히 이 문자가 아니라 고수들이 전해오는 어떤 신법이에요. 노하우에요. 인생의 공식이에요. 철학은 항상. 에펙테투스는 철학자죠. 철학 가지고 오랜만에 얘기해 볼까요. 철학은 항상. 그런데 그림은 다 똑같죠. 아무튼. 우리 안에 로고스가 있습니다. 이게 다르죠. 철학은. 에고. 오늘 영어로 제가 해볼게요. 에고어 로고스. 우리 영혼이죠. 이 참나의 세계를 영이라고 하니까. 이제 혼이라고 할게요. 여길 영이라고 하고. 영혼. 이렇게. 이 영의 세계는 사실은 로고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성이라고 해요. 동시에 어떤 법칙도 됩니다. 우주의 법칙이면서 이성. 이 말이 참 특이하죠. 법칙이라는 말은 제가 원리라고 해볼게요. 이치. 이치. 로고스는. 밖에 있으면요. 밖에 있으면 이치고. 안에 있으면 이성이 돼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재밌죠. 이 사물에 있는 게 다 이치입니다.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대로 이 폐는 굴러갑니다. 우주도 지구도 다 공식대로 굴러가요. 그 공식을 알아보는 건 뭘까요. 우리 영혼 중에 그 공식. 우주의 공식을 꿰뚫어보는 게 있어요. 인생의 공식, 우주의 공식. 과학자들은 우주의 공식을 찾아다니죠. 철학자들은요. 인생의 공식을 찾아요. 사실은 다 같은 우주의 이야기인데. 인생이 더 고차원 진리에요. 왜냐. 사람 영혼에 작용되는 진리가 훨씬 고차원 진리입니다. 이런 물질 세계에 적용되는 진리보다. 그래서 선악의 문제가. 물질 세계에서는 선악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인감만 중요해요. 어떤 원인에 어떤 결과가 생기는가만. 사람에 오면요. 영혼의 문제에서는 선악이 걸려요. 우리도 알거든요. 선의 원리가 있고 악의 원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하면 악이 돼버려요. 어떻게 하면 선이 되고. 이것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인과 벅칙만 있다면요. 여러분 그냥 남 밟고 원하는 걸 이루기에 꾸짐없이 원인이 되는 씨를 뿌리고 결과를 취득하시면 돼요. 그 공식만 아셔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할 수 없어요. 양심에 걸리는 걸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저녁에 술집에 술을 드시고 계시는 거죠. 뭔가 안 돼요. 막 살자니 안 되고. 이렇게 살자니. 옳은 것 같죠. 이렇게 살자니. 내 가족한테 피해가고. 내 마음대로 살자니 또 누군가 또 상처받고. 이게 관계 속에 완전히 얽혀가지고 인과만으로는 해석이 풀이가 안 되는 해석이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을 계속 겪기 때문에 답답해서 답을 찾으시는 거예요. 뭔가 시원하게 명쾌하게 내 인생을 설명할 공식이 없을까? 있어요. 그걸 철학자들이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냐. 결국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인데. 재미있는 건 우주의 원리. 과학적인 원리도 로고스입니다. 또 우주에서 영적인 거. 철학적인 원리도 로고스입니다. 이 영혼의 세계를 다스리는 원리도 그게 철학적인 원리죠. 그리고 이런 물질 세계를 다스리는 원리. 과학적 원리도 로고스예요. 다. 서양 철학에서는, 희랍 철학에서는 로고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도 로고스가 있다는 거예요. 영혼 안에도. 왜? 로고스를 알아볼 수 있는 건 로고스밖에 없어요. 동질의 것만 동질의 것을 알아봐요. 따라서 여러분이 우주의 진리를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우주의 진리가 있어서예요. 진리가 진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진리에게 인식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고스를 이성이라고도 번역하고 인간한테는 바깥에서는 세계에서는 질서라고 원리라고 법칙이라고 하고 인간의 영혼에서는 이성이라고 합니다. 이해 되세요? 여러분 안에 신성이에요. 그래서 서양 철학한테 로고스 그러면 신성이에요. 이거는 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몸이 죽어도 이 신적인 건 죽을 수가 없어요. 신이라는 건 애초에 생사를 초월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이 로고스, 이 신을 부동의 동자라고 하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부동의 동자 그럽니다. 부동의 동자. 자기는 안 움직이면서 온 우주를 움직이는 자. 로고스. 그게 질서죠. 질서. 우주에 질서를 부여해주면서 움직이게 하는데 본인은 안 움직여요. 왜? 시공은 초월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신이 있으니까 우주가 움직여요. 서양 철학자들은 이미 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다 내려놨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이런 신에 대한 정의들이 기독교 철학에 그대로 들어가서 기독교를 철학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중세 신학이라는 건 그리스 히랍 철학과 기독교와의 콜라보예요. 히랍 철학이 없으면 신학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줘요. 왜?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통해요. 왜 신학자들이 그렇게 합해서 연구할 수 있을까요? 하나로 통하니까. 이미 신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는데 부동이 뭡니까? 제가 수신결에서 강조한 공적. 동자는 영지죠. 여기는 진공. 이거는 묘유죠. 텅 빈 것 같죠? 우주를 굴리는 법칙과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칙이 로고스라고 하죠. 다른 표현으로는. 이 로고스는 형이상 형이와 모든 걸 철학과학을 다 해서 로고스라고 하고 특히 철학에서 탐구하는 고차원적인 영의 세계. 안에 들어있는 시공을 초월한 세계입니다. 여기는 시공이 없어요. 시공이 없는 세계에 있는 로고스는 따로 이데아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로고스인데 형이하에 이런 사물에 있는 지금 보이지 않는 질서, 법칙이 있거든요. 원자, 분자도 다 보이지 않는 법칙으로 굴러가요. 그것도 다 로고스고요. 무질서 보이는 현상 배후에 있는 질서 정연한 원리들은 다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형이상학적인 고차원적인 원리를 이데아라고 하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한 원판. 우주의 원판. 이 원판이 시공을 초월한 이 신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신 안에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현상계에서 끝없이 이 부동의 동자가 자기의 원리를 가지고 우주를 경영하기 때문에 우주에서 똑같은 원리들이 발견됩니다. 복제품이죠. 현상계 안에서 발견되는 건 굳이 나누자면 복제품이에요. 사실은 하나인데요. 안팎이 하나인데요. 하나의 로고스일 뿐인데 굳이 나누자면 안에 있는 걸 이데아 그러면 밖에 있는 거는 제가 그래서 안에 있는 이데아를 제 모든 강의를 들으시려면 근본 원리라고 부르고 밖으로 표현된 안에 있는 로고스입니다. 밖으로 표현된 로고스는 제가 보편법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플라톤도 밖으로 표현된 로고스는 보편법칙이라고 부르고요. 근본 원리는 이데아라고 불러요. 플라톤의 국가학 책 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이 정도는 서양철학에서 기본으로 그래서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이게 지금 여러분 영성공부에 그대로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몰라 하셔서 참나 상태로 계시죠. 거기가 공적영재예요.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고 있어요. 진공인데 뭐가 있어요. 알아차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은데 여러분 생각감정 오감에 여러분 우주를 다 거기서 굴리고 있어요. 그럼 법칙도 거기서 가지고 굴립니다. 그래서 깊은 명상에 들어갈 때는 생각감정 오감이 없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감정 오감이 일어나는데 생각은 생각대로 감정은 감정대로 오감은 오감대로 질서정연하게 굴러갑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겠냐는 거죠. 신화 안에서 나오죠. 여기가 그냥 텅 빈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안 움직이기만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주를 굴려요. 로고스로. 질서정연하게. 그걸 삶에서 경험하시는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과학자가 만물의 법칙을 탐구할 때 철학자는 인과를 탐구할 때 과학자가 철학자는 선악을 탐구해요. 결국 철학의 주제는 선악입니다. 철학자가 선악 못 가른다. 그럼 공부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결국 윤리적으로 어떤 게 선인지 어떤 게 악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게 철학의 실전이에요. 철학의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실천의 세계, 실전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아주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건 선, 이건 악. 이건 25% 선. 이건 75% 악. 이걸 판정해내는 거예요. 이거 못 한다. 그러면 과학자가 이 물질의 세계의 과학 법칙으로 뭔가 만들어낼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듯이 철학자가 선악 판정 못 한다. 그럼 꽝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개똥 철학자라고 하죠. 현실 세계랑 맞지 않는데 본인이 그냥 여러 가지 공식들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피스트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못 견디고 나온 거죠. 아니야. 철학은 선악을 판정하는 거고 나는 선만 연구해봤어, 평생. 있어. 보편적 기준이 반드시 있어. 무지가 죄야.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알면, 이데아를 알면 절대 죄 못 지어. 공식을 알면 죄 못 지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 후회들이에요. 에펙테토스는 소크라테스 극혜보의 후회들입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죠. 인간 중에 제일 완전한 인간이라고. 에펙테토스는 소크라테스를 완전한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은 제우스고 제우스가 낸 인간 중에 제일 제우스를 닮은 완전한 인간을 소크라테스라고 해요. 똑같아요. 여러분, 서양 철학은요. 소크라테스 교예요. 유교를 공자교라고 할 수 있다면. 석가모니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교. 마호메교. 이렇게 교지별로 분류한다면 서양 철학은요. 소크라테스 교에서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다양한 의견이 살이 붙은 게 지금 히랍 철학에서 시작한 이 서양 철학이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셔야 보여요. 왜냐. 여러분, 막연하게 철학이 존재하는 것 같죠?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난 걸로 인해서 그 힘으로 철학이 존재하는 거예요. 유교가 공자님 안에서 양심이 구현된 걸 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진리가 드러나야 돼요. 진리 자체로는 진리가 제일 귀하죠. 하지만 진리 자체로는요.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 무형의 진리를. 어떤 인간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다 죽어줘야 그 진리가 인간한테 영향을 줍니다. 와, 저거 진짜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죽어주는 거예요. 원래 자살한 거죠. 거의. 살 수 있었어요. 그만 가르치라고 했어요. 나이도 드셨고 그만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아테네가 별로 안 변하는 거 보면 포기하셔도 돼요. 그런데 나는 신의 명령을 받았다. 죽는 날까지 아테네인들을 깨어나게 하다 죽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버티신 거죠.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니까 죽인 거죠. 그러니까 자살이죠.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보여주는 거예요. 진리는 생을 걸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생을 걸고도 진리라는 걸 지켜야 된다. 이런 걸 예수님도 보여주고 다 보여주는 겁니다. 성인들이 와서. 그 인간이 보여줄 때 인간들한테 감동을 주고 영향을 줘요.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요. 그걸 제가 아무리 진리라고 떠들어도요. 제가 그렇게 안 살면서 얘기하잖아요. 아마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언젠가. 그 사람이 뭐라고 했지 기억 안 나. 제가 그렇게 살아야. 제가 양심이 답이라고 주장했으면 이제 양심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좀 못된 짓을 하더라도 예전에 했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질렀고 대선까지 나가는 바람에 끝났다. 그것도 양심으로 나가가지고 제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갑자기 우울해지는데 아닙니다. 아무튼 이 로고스. 이게 이제 사양 철학의 맛이에요. 이걸 생을 걸고 연구한 사람들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진선미는 함께 가요. 사양 철학의 주제는 진선미죠. 이니에이지 얘기하다가 이제 진선미로 와야 돼요. 사양 철학 얘기할 때는 정말 아름다운 말이에요. 진리. 우리가 이론적인 진리죠. 경물치지. 동양 철학 같으면 대학에서 경물치지. 진실이냐 가짜냐 해서 진실을 찾아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실천적으로는요. 선이요. 행을 하려면 선이 중요합니다. 선이냐 악이냐. 같은 건데 옳고 그름이 행동에서는 선악이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에 선악을 강조합니까. 옳고 그름보다 같은 말인데 옳고 그름은 아는 것에 한적이 있는데 선악은 행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선악을 얘기합니다. 선악이 사실은 진선미가 선악에서 선에 다 들어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진리를 알 수 있습니까. 로고스를 통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는요. 여러분 삶을 여러분 영혼을 그렇게 사르라고 명령해요. 진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진리대로 산다는 건 선이에요. 선이 돼버려요. 그리고 진리대로 여러분이 살았을 때 그게 남들한테 감동을 주는 아름다움이 됩니다. 이것도 더 들어가 보면 보세요. 아름다움이란 진리는 시공을 초월한 이데아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데아를 꿰뚫어보면 현상계 안에서 진리를 파악할 수 있어요. 현상계에서 개별 구체적 사물을 통해 진리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선. 개별 구체적 세계에서요. 그러니까 진리는 이데아가 중요합니다. 본판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현상세계에서 진리를 알아낼 수 있죠. 선은요. 현상세계에서 선을 하고 악을 안 해야 되는 게 주제예요.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이로운 선을 할 것인가. 진리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선택할 것인가. 결국. 지금 여러분 그 지금 밥을 하나 먹고 친구를 만나고 할 때 그 순간순간에 어떤 게 선일까 연구하셔야 돼요. 어떤 게 선일까. 어떤 게 진리에 부합하는 행동일까. 마음씀일까. 이게 선이죠. 마음과 몸중에 어떻게 써야 될까. 여기서 선이 나와요. 진리가 선이 됩니다. 행동에서는 선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아름답다는 것은 여러분이 선을 통해서 어떤 개별 구체적인 작품을 만들어요. 자 근원적인 추상적인 이데아에서 여러분 현실에서 결국은 아버지한테 자 추상적인 사랑이라는 이데아에서 그게 진리인지 알았어요. 결국 여러분 현실에서 뭘 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그 사랑을 표현했을 때 결국은 용돈을 드린다든가 뭐 용돈을 드린다든가 전화 한 통 해 드리는 게 그게 지금 현실에서는 선일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이 진리와 이 선이 개별 개별 아주 개별적인 일이에요. 전화 한 통 한 거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형의 상과 형의 하가 이렇게 만나면서 진리에서는 형의 상이 중요해요. 실천에서는 형의 하가 중요해요. 표현을 해야 되니까. 아름다움이라는 이 두 개의 그 조화에서 엄청난 감동을 눈에 보이는 건 개별 구체적인 사물인데 거기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선을 읽어낼 때 선이 보일 때 이제 감동하는 아름다움 작품이다. 이번 영화는 사랑을 정말 잘 담았다. 사랑이라는 로고스를 개별 구체적인 사물에 잘 담았을 때 그게 정말 잘 담았을 때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상대방 보는 사람한테 줍니다. 감동을 줍니다. 그 진리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로고스를 또 자극해요. 그래서 이 진선미를 가지고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저희 육바라밀 하자는 게 그거예요. 반야바라밀로 진리를 알아내고 나머지 반야바라밀을 통해 나머지 바라밀로 멋진 선한 양심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 작품이 결국은 진리를 담았을 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상대방한테 또 아름다움에 감동을 주는 거죠. 이러면서 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존재죠. 보살, 철학자들은. 진리를 알고 자기 삶을 통해서 선을 드러내고 그게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이런 존재가 자기 인생 자체를 작품으로 만드는 거죠. 철학자들. 이런 철학을 모르면요. 철학자 그러면 여러분 막 뭔가 폐병 걸린 얼굴로 너무 책만 많이 봐가지고 현실은 전혀 모르고 난 추상적인 개념만 알아요. 예전 어른들이 말한 철학자는 아니에요. 어느 한 방면에 너무 치우쳐 있는 철학자죠. 이해 되시죠? 철학자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삶을 작품으로 숭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안에 진리와 선을 담아서 진리에 기반한 선을 담아서 작품으로 정말 지극히 하찮을 수 있는 삶. 지극히 미미할 수 있는 우주에서 삶을요. 우주적인 작품으로 숭화시킵니다. 육바람밀만 담으면 진선미만 담으면 미미한 게 없어요. 아무리 하찮은 것도 그 진리를 담으면요. 로고스를 담으면 그건 우주적인 작품이 돼요. 여러분 거기 예술관 가보세요. 그냥 돌멩이 하나 놔둘 수도 있어요. 그 개별 구체적인 사물로 보면 돌멩이 하나인데 이게 여기에 뭘 담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주적인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행동이 그냥 일반적인 마음씀으로 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행동을요. 양심을 담아서 그 한마디 말을 건네는 게 그게 엄청난 감동을 주는 작품이 될 수 있어요. 진선미는 여기까지 생각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전에 그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에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낼 수 있나 실천이성 비판에서 우리는 선을 실천할 수 있나 그리고 판단력 비판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어떤 식으로 느끼는가 판단하는가 인간의 영원한 주제예요. 진선미라는. 사양철학의 아주 영원한 테마고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 안에서 진리를 찾아낸 분들. 명상 안 하고는 아무도 못 찾아낸다. 명상을 해서 내 영혼을요. 수준을 끌어올려 줘야 돼요. 시공을 초월한 세계까지 내 영이 고향되게 해주면요. 신 안에 있던 원래 우주를 운영하던 진리들 있죠. 이데아들이 내 영혼한테 알려져요. 직관돼요.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이 우주적인 로고스와 만남을 갖고 그 직관의 눈을 가지고 세상사를 애정 어린 눈으로 들여다보면요.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요. 과학의 그 힘을 쓰면 어떤 게 선인가 악인가에 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면요.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쓰는 게 옳은지 알아내는 어떤 보편 법칙을 주로 탐구할 건지는 자기가 원하는 주제로 탐구하지만 사실 철학을 하고 과학을 하고 기본은 신과의 만남이 기본입니다. 어차피 과학도 사실은 신의 질서거든요. 탐구하고자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시면서 일상의 작은 일에서도 결을 발견하면 이게 신의 뜻이거든요. 여기서 뚜껑도 이렇게 닫으라고 지금 막 소리 지르고 있죠. 여길 닫아 여길 닫아. 근데 막 이걸 또 못 닫아서 이렇게 해서 놔두면 막 여러분 찜찜하지 않아요? 닫아놔야 안심이 되죠. 여러분 결을 계속 느끼고 계신 거예요. 산다는 거는 계속해서 정보예요. 결. 불교에서 왜 세상을 만법이라고 할까요? 다 그 법칙들이에요. 그 법칙들 속에 살아가요. 이 탑자는 이 법칙이 있죠. 물건 여기다 놓으라고 하고 있죠. 여기 밑에다 놓고 있으면 답답하시죠. 뭔가. 이치를 모르는 사람. 결을 모르는 사람. 철을 모르는 사람이 돼요. 어떤 결을 모른다는 건요. 그래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은 그 분야 로고스의 전문가입니다. 어느 분야에서 달인이 되려면요. 자기가 하는 그 기술이나 또 만들고자 하는 작품의 로고스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정보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야 자유자재로 뭘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술자가 달인이 되는 과정이라면 만약 10년이 걸려서 달인이다. 그 달인이 되는 10년 과정은요. 수많은 경험을 겪는 과정이에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결을 확인해 가는 과정이에요. 확실히 이게 이 사물에는 이 결이 있구나 하는 거 알아내고 나면 그 공식 모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게을러도요. 이걸 하나 깎으려면 이 결이 있어요. 그 결 다 지켜줘야 돼요. 아무리 게을러도 농사를 지으려면 거기 결이 있죠. 그 입에 하면 그 가을에 뻔해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게으르고 내 기질이 뭐 어떻고 다 부지럽습니다. 공식을 정확히 무섭게 알고 나면요. 무조건 지키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그래서 철학자라는 건 성격이 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철학자는 그 공식을 알아낸 사람이에요. 인생의 공식. 이렇게 하면 선 이렇게 하면 악 이걸 알아내 버렸기 때문에 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너무 선명히 알아요. 작품을 망쳐버린다는 걸 알아요. 내가 그토록 아름답게 진선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내 인생이 날아가 버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양반들은 그거 오타쿠인데 돈 준다고 그걸 못 바꿔요. 그 정도 돼요. 철학자로. 철학이 아주 덕후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돈 준다고 할 때 사실 나 철학 싫었어.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한 자리 준다고 그러면 아 난 사실 철학을 원했던 건 아니었어. 총장이 되고 싶었어. 다 원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스님들도 다 고슴 같죠. 주지 준다고 그러면 그냥 뛰어나가면 저 사람은 원래 주지 하고 싶었던 사람인 거죠. 남이 왜 군림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이 선을 어떻게 버리냐 그런 걸로. 이 사람이 뭘 제일 좋아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제일 몰입해 있는 게 보이고 뭔 덕후지가 나오죠. 나와요. 바로 나와요. 못 숨겨요. 진짜 좋아하는 거는 못 숨겨요. 그래서 진짜 이 철학이 좋은 사람은 로고스를 하나씩 알아서 내 인생에 적용해 가는 그 맛을 즐겨야 진짜 철학자. 그냥 막 책을 많이 봐서 개념을 많이 쌓고 계신 분들 그분도 철학 덕후 같죠. 어느 한 부분만 즐기고 계시는 거예요. 원만한 철학 덕후는 아니에요. 진짜 철학자는요. 끝없는 시행착오 경험 속에서 실험을 해 보자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요. 나이가 어린 나이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학은 잘 알 수 있어요. 그건 추상으로만 가는 거라. 철학은 엄청난 인생에 시행착오를 해 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그 로고스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요. 진리 보세요. 이 진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야 선으로 표현된다는 걸요. 오만 경험을 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유치원생도 알아요. 해 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저런 경우 계속 해 봐야 돼요. 해 줬는데 또 욕먹는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해 보지 않으면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그 결이 보여요. 느낌 온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다 파악이 돼야 보살도로 치면 그래야 좀 보살이 됩니다. 한창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 같이 신의 아들이라는 분도 왜 31살부터 포교했을까요? 전도했을까요? 인간이요. 서른 살은 넘을 정도의 경험치가 필요해요. 인생의 진리를 논하려면요. 선악을 얘기하려면 그 정도 경험치가 필요해요. 그 경험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야 말할 수가 있어요. 재미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실험하는 겁니다. 철학은. 그래서 제가 얘기하... 지금 얘기를 뭐 해 드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도 못 나갔는데 뭐 이 얘기가 다 아무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을 알고 악을 안다는 게 얼마나... 그게 인간의 모든 거라는 거 사실은. 그래서 죽을 때 내가 쭉 선을 했고 악은 별로 안 했구나 한 판정이 나면 여러분 천국이건 극락이건 다 그 사람들 몫입니다. 선 많이 한 사람. 선을 알고 많이 한 사람. 모르고 많이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뭘 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정확히 알고 추구해야 선입니다. 그게 왜 선인지 알고 추구해야 선이에요. 동기부터 선이어야 되거든요. 그냥 했는데 남한테 도움이 됐다. 그럼 그거 진짜 복불복이고요. 남을 정말 이렇게 해야 살린다는 걸 알고 했을 때 그게 완벽한 선입니다. 나머지들은 다 반쪽짜리 선이에요. 모르고 했는데 우연히 잘 된 경우. 원리는 정확히 몰랐는데 뭔가 얻어 걸린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그건 좀 예외로 하고 여러분이 진짜 철학자인지 보살인지 아시려면요. 육바람일 공식을 정확히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한 만큼 실험해 가지고 성공을 봐야 돼요.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많이 얻어지겠죠. 그 정도만큼 여러분이 알아내신 거예요. 과학자랑 똑같은 거예요. 철학자는. 영혼에서 실험하고 계신 분이 철학자고 실험실에서 실험하는 분이 과학자입니다. 저는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결국 로고스 알아내자는 거고. 굳이 나누자면 뭐 형이상 형이와 나눌 순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신의 뜻 로고스를 알아내는 겁니다. 실험을. 현상계의 개별 구체적인. 내가 경험하는 건 개별 구체적인 일들밖에 없어요. 그 일들을 가지고 그 보편적인 걸 찾아내야 돼요. 보편 법칙을. 그리고 그 보편 법칙에 더 너머에 있는 그 신의 마음 안에 있는 진리 그 자체를. 그러면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끝없이 신의 마음 신에 접속을 해야 돼요. 순수한 그 영의 상태. 제가 얘기하는 IM 상태. 나만 존재하는 상태로 자꾸 들어가셔서 신의 마음이 되시고 여기서 직관을 얻으실 거예요. 이 안에 신의 질서가 있는데 여러분이 신이 되시면 그 질서 또한 여러분 안에 이야기가 돼요. 이런 많은 체험을 가지고 그리고 현상계에 나와서 개별 사물 속에서 보편 법칙을 과학적인 건 철학적인 건 찾아가시다 보면 인간이 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꽤 알아내요. 그 알아내신 분들이 이제 제일 높이 가신 분들이 이제 성인이니 부처니 아주 대철인들이니 하는 그런 분들이 알아내신 것들이 지금 이런 문헌에는 전해오죠. 근데 이걸 그냥 봐가지고 모릅니다. 이분들이 뭔 실험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 과학자들 연구소 봐도 몰라요. 노벨 물리학상 그거 딱 펴놓고 보시면 그냥 좋고 의식 바로 혼절하실걸요. 전혀 이해가 안 돼서 뭐 수식 저도 한 번씩 보는데요. 의식이 희미해져요. 메시지가 하나도 전달이 안 되니까 저한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철학자라는 건 이런 사람이다. 이걸 정확히 유념하셔야 이분 글을 읽을 수 있는데 시간이 없네요. 일단 한 구절이라도 읽어볼게요. 인간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개념은 그 이데아입니다. 에픽테투스가 주장하는 것도 인간 안에 본래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개념이 있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근데 이 재밌는 거는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거 아세요? 아인슈타인이 항상 주장하는 게 인간도 우주야. 인간 안에 우주의 진리가 들어 있어. 내가 상대성 이론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는 직관 때문이야. 그 직관이라는 게 양심이야. 양심이 직관을 줘서 나로 하여금 상대성 이론을 알아낼 수 있게. 보편 법칙이죠. 우주의 보편 법칙 상대성 이론을 난 직관을 통해 알아낼 수 있었어. 왜? 내가 우주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미 우주의 창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알아낼 수 있었던 거야. 그게 나한테 직감으로 와. 그게 이성이에요 사실은. 원리가 나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줘. 자명하다 찜찜하다 신호를 보내줘. 그게 이성이에요. 인간 안에서 원리는 이성으로 작용합니다. 여러분한테 신호를 줘요. 기독교에서 이러면 성령이라 그래요. 성령. 뭔가 우주가 나한테 자꾸 신호를 보내니까. 성령이라 그래요. 이걸 철학적 영어로는 이성이 사실은 성령입니다. 일반인들은 이걸 모르니까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니네는 인간의 힘으로 이성으로 진리를 알겠다고? 그게 같은 소리예요. 나 상당히 무식하지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 장난 아니지.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성이라는 거는 서양 철학에서 신입니다. 신 무조건. 아리소텔레스부터 이성은요. 죽지 않아요. 불사의 존재예요. 소크라테스가 이 이성에 대해서는 신적인 거라고 그래요. 신적인 거. 불멸의 것.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이 말까지예요. 그래서 철학이라는 거는 죽는 것이 불멸의 것이 되는 것. 이 이성 자체가 되는 것. 우리 안에 죽는 것. 육체는 벗어버리고 이성 덩어리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철학자의 죽음이죠. 사실 해탈이죠. 해탈. 불교에서 말하는. 불멸의 것이 되는 것.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 그럼 다 이게 이성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라는 발상밖에 안 돼요. 기독교에서 이성이 무슨 신이야. 안 그래요. 서양 철학은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건 다 신의 작용으로 보는 거예요. 부동의 동자가 우리로 하여금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픽트투스가 속한 학파는 스토아 학파인데 스토아 학파 마저도 똑같아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 제가 강의 해드렸죠. 그분도 스토아 학파죠. 그분 그래도 나옵니다. 이성은 신적인 것. 그래서 신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만 하는. 이성은 선악을 판단해주는 기능을 이성이라고 해요. 서양 철학자들이. 이해되시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양심이에요. 양심. 우리가 말하는 이성.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서 자명 찜찜의 신호를 선명하게 보내주는 게 이성이에요. 그 뜻대로만 살면 돼요. 여러분 혼을 그런 영의 명령에만 맞춰주면 돼요.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례적으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개념은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얘기해주면서 이 얘기까지 해요. 선을 우리로 하여금 선을 하고 악을 하지 마라는 명령까지 이 로고스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단순히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아까 진실을 진리만을 인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로고스가 진리만 보여준다면요.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라고만 우리 내면의 신호를 보내겠죠. 저건 선이네. 진리네. 선악을 진리와 거짓이라고 해보죠. 진선미 중에 이론적으로는 진리와 거짓이야 이걸 보여줘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로고스는. 진리니까 빨리 해라고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하면 찜찜하게 만들어요. 안 하면 찜찜하게 만들고 추구하게 만들고 거짓은 찜찜해서 회피하게 만들고 진실은 추구하게 만들어요. 그럼 그럴 때는 실천적인 면에서 그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은 하고 싶게 만들고 악은 피하고 싶게 만들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성 안에 이론적인 거. 육발라밀으로 치면 반야바라밀도 있고 실천적인 거. 나머지 다섯발라밀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하게도 만들고 알게도 만들어요. 다 이성이 하는 거예요. 그 유교에서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성의 지적인 측면을. 이성을 유교에서는 양심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성의 지적인 측면을 유교에서는 양지라고 해요. 이성의 실천적인 측면을 양능이라고 해요. 본래 알고 본래 할 수 있는 능력이 로고스에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는 그게 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해주고요. 선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게 해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더라 하는 작품을 만들게 해줘요. 그럼 다른 인간들 안에 있는 또 로고스가 그걸 알아보고 아름답다 합니다. 좋구나.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동영상 가서 아주 짧은 거라도 거짓인지 알아요. 정말 발령기 한 해 해도요. 발령기도요. 발령기를 하는데도 그 내용이요. 이게 짠한 걸 담고 있으면 여러분 바로 울컥합니다. 신기하죠. 발령기인지 아는데도. 그 안에 담고 있는 게 느껴져 버리면 울컥해요. 광고 보고 울컥해요. 신과 함께 보고 막 울죠. 어머니와의 애절함, 남자들이 더 특히. 저도 보니까 군대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군대 때는 엄마 이런 말만 들어도 눈물이 울컥합니다. 왜? 그렇게 사랑받다가 거기 가서 거의 갑자기 죄수 취급을 받고 있으면요. 진짜 고마웠구나 하는 거 알게 돼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들이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었구나. 이유 없이 잘해준 사람들이 다 고마워요. 이유 없이 나한테 잘 안 해주니까.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들이 고마워요. 제가 볼 때는. 궁과 중에 엄마 들어있으면 끝나요. 신과 함께 를 보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배경도 막 군대가 나오고. 근데 그 댓글 중에 재밌었어요. 영화 평행. 우리 아빠 우는 거 처음 봤다. 그러니까 거기도 그랬겠죠.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뭔 마음인지. 인간의 영혼이 다 서로 다른 것 같아도. 아무튼 얄짜롭습니다. 거기 걸리면 다 자빠져요. 다 울고 있어요. 어떤 로봇을 보여주면 여러분 그대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재밌죠? 그래서 선을 보여주면 여러분 양심이 울컥하게 돼 있어요. 그걸 계속 보여주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전도한다고 예수 천국 불신 지역 들고 뛰어다니면 혐오감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수 안티들이에요. 아마 뭔가 막으려는 것 같아요. 예수한테 가는 걸 막겠다. 내가. 어떻게든 혐오감을 조장해 보겠다. 하는 분들 같아요. 진짜는 예수님이 주장한 황금류를 실천하며 살면 돼요. 그럼 남들이 보면 울컥해요. 그 모습만 봐도 울컥하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도가 보여요. 로고스가. 저 진리의 말씀을 누가 해 주셨냐. 예수님이 해 주셨다. 그럼 끝나는데 혐오감을 내가 한번 일으켜보겠다 하고. 작정하신 분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의도에도 담고 있는 로고스가 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요. 귀신같이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양심적으로 보여도 속에 가식적인 위선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님한테 아주 지적받은 바리세파처럼 남들한테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거짓 감동을 주기 때문에 진짜 양심이 자극받지 않아요. 적당한 위압만 얻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게 다 다릅니다. 진짜로 여러분 남들한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주시면 사기치면 안 돼요. 상대방 안에 신적인 로고스가 있다고요. 그 로고스를 감동시켜야 돼요. 상대방 양심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러면 측은지심, 남을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수호지심, 정의감, 사양지심, 그 겸손한 마음, 남과 조화를 이루고 싶은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지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면 여러분 상대방을 양심으로 각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걸 거짓으로 할 수 있을까요? 거짓으로도 꽤 해요. 그럼 잠깐은 속일 수 있어요, 거짓은. 근데 금방 실체가 드러납니다. 상대방이 울컥하다가 이건 거짓이었잖아. 식어버려요. 진짜만이 지속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보살이 된다. 성현군자가 된다. 철인이 된다. 철학자가 된다 하는 건요. 인류 중에 아주 자기를 가지고 작품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그 마인드예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남한테 철학적 진리를 설파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식 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동, 언행을 보고 상대방은 판단합니다. 저 사람이 그 진리를 담고 있는지 자기도 따르지 않고 있는 진리를 나한테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순간 그 진리는 힘을 잃어버려요. 너나 잘하세요. 너 먼저 하는 거 보고 내가 할게. 여러분, 황금률 하셔야 됩니다. 그래, 너부터 해봐.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해요? 자기도 못하면. 아, 저도 하려고요. 이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죠. 나 부자 될래요. 너 부자니? 아니요, 저도 부자 되고 싶다고요. 말도 못해요. 뭐 이런 이야기가 되면 아무 의미 없죠. 내가 해보니 됩디다 하고 보여줘야지 그거는 힘을 잃어. 우리는 왜 상대방 안에 있는 양심을 무시하죠? 자이코프도 모르니까 그래요. 내 안에 그게 있다는 걸 모르니까 상대방 안에 그런 게 있을 거라는 걸 생각도 안 하고 사시는 거죠. 내 안에 양심이 선명히 있다는 걸 아시면요. 상대방 양심이 이제 무섭습니다. 내가 어떤 언행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판단이 날지가 보이거든요. 내 속처럼 보여요. 상대방 속을 다 알지는 못하는데 로고스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 있어요. 이게 불보살이 얻는 타심통이에요. 상대방 속을 다 아는 게 아니라. 제가 타심통 얻었을까 봐 여기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혹시 오면 내가 꿰뚫어볼까 봐. 저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타심통은 없습니다. 예전부터 안 믿으시더라고요. 여기 오셔서 다 보시죠 그래요. 안 보이는데요. 옆에 분한테 다 보셔 보셔. 그러니까 안 믿으세요. 제 얘기를 안 믿으세요. 다 보시면서 계속. 뭔 말을 해도 안 믿으시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제 경험입니다만. 근데 제가 보는 거는 그런 타심통이 아니라 저는 로고스는 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를 보는 거예요. 상대방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겠다. 똑같으니까요. 내 안에 양심이 있듯이. 개성은 다양하지만 로고스가 다양하진 않아요. 로고스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인 성령 하나인 로고스 안에서 우리가 남도 이해하고 황금들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개성은 다 다르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우린 몰라요 사실은. 상대방 이걸 좋아한다고 이걸 줘보세요. 매일 주다 보면 어느 날 화내실 거예요. 그날은 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짜증 냅니다. 내가 잘 해줘 지랄이야. 이런 식으로 황금류를 조금 하다가 서로 싸움 나고 끝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게 아니에요. 로고스를 계속 파야 돼요. 내가 오늘 내 양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상대방 양심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를 계속 읽어내면서 수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가 있으면 빨리빨리 잡아 가는 거예요. 로고스가 있다는 걸 아시면요. 그래도 측은 사양 수호 십이지심이 있다는 걸 아신다면 거기 그 있다는 걸 알고 수를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조건이 다르더라도 어떻게든 맞춰 갈 수가 있어요. 그날 그날 어떻게 맞춰 가요.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칙이 없는데 그냥 맞춰야 된다고 하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언제까지 내가 저 화상한테 내가 계속 어떻게 맞춰 줘요. 그런다고 나중에 좋은 소리도 안 나와요. 결과도 안 좋아요. 정말 보람 없는 일이 됩니다. 내 공부도 안 늘고 상대방도 기분 불쾌해지고 끝나는 일이 되면 이건 자해 해타죠. 자리 이탄 안 그래요. 확실한 승기를 잡고 움직입니다. 보살은. 이건 100% 내가 이기는 게임이야 할 때 움직여요. 안 그럴 때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할 때는 있지만 이왕이면 내가 딱 장악하고 움직입니다. 정보를 장악하고 움직여야 돼요. 달인이 되시려면. 그럼 이니야지 양심의 달인이 된다. 살아가는 인생의 달인이 된다는 건 인생의 달인이 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 얘기는 철저히 남이 모르는 한 수를 알고 있어야 돼요. 너의 영혼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본 원리 로고스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 꼼짝 못해요 여러분. 로고스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걸리면 거기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이 내 양심을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자극하기 때문에 아주 마비된 사람은 아니거든요. 점점 변해간다고요. 그래서 성인들 옆에 가 있으면 같이 여러분도 양심 한번 부르짖지도 않던 분들이 그 옆에 가면 양심이 답이다 이러고 다닙니다. 왜냐면 평소 같으면 나는 내 마음 중에 에고에 이런 마음에 더 물을 줬을 텐데 왠지 그 옆에 가면 같이 양심에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은 똑같기 때문에 성인도 똑같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쪽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도 그게 또 자기 양심을 돌아보게 되고 좋으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혼자 떨어지잖아요. 다시 하던 걸로 합니다. 내가 왜 미쳤었나? 내가 언제 양심을 찾았다고 그렇지? 불이 식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부터 떨어지지 마라. 떨어지면 식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요. 양심불로 타오르는 사람 옆에 가면 같이 이렇게 같이 그렇게 돌아가요. 왜 그러냐? 로고스가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성인이 하는 걸 보고 자기도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같이 가요. 여러분 안에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 양심에 대한 자각이. 그 부분이 확 확대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혼자 있으면 여러분이 진짜 좋아했던 것들이 다시 또 확대돼요. 그럼 또 거기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평균치가 조금씩 늘어요. 경험이 늘고 로고스를 확실히 써보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점점 더 양심을 찾게 되시면 여러분 이제 벗어날 수 없는 보살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철학자의 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철학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살도고 다 같은 겁니다. 중용에서 나오는 군자의 도라는 거고. 이 길이 있어요. 인간이 걸을 수 있는 제일 아름다운 길. 진선미한 길. 그 길로 가자 하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많은 철학자는. 시간이 됐으니까 한 구절이라도 제가 읽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이 있는데 이데아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하며 이게 공통이에요. 이러니까 우린 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주 개별적인 마음을 다 한다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마음을 알아요. 사실은 광고도 이걸 자극합니다. 결국. 결국 욕심으로 호리피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도 결국은요. 인간이 호선 오악한다는 거 선을 좋아한다는 걸 알아서 그걸 이용해서 광고도 하고 사기도 칩니다. 그 양심을 자극해야 사기라도 칠 수 있거든요. 그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여러분. 도와주러 갔다가 봉고차에 실려가고 그런 뭐 루머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도와주러 안 가기도 뭐 하잖아요. 진짜 어디 아파 보이는 사람이 도와달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이미 이게 있는 거예요. 틀이 있어서 그 조건 속에서 반드시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측은지심이 작동해 버리는 거예요. 소지심이 작동해 버리고 사기꾼들은 그것마저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거에서 배우세요. 사기꾼들도 왜 양심을 팝니까? 인간이 양심으로 생겨 먹어서 그래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전공해 버리시면 사기 안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순간적인 그 양심의 마음에 휩쓸려 가지고 가는데 양심을 아예 제대로 파면 양심이 그런 상황도 사실은 사기다 하는 것까지도 신호를 보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제대로 파보자 이런 주장이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이 본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데아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있는 우리 영혼에 새겨져 있는 불변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 원리가 이거는요. 모든 사람한테 공통이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개념이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와 모순되지 않는다. 똑같은. 신기하죠. 이게 있다. 이거 알아내신 것만 해도 이분 철학자입니다. 이거 알아내려고 얼마나 그럼 자기 생을 걸고 연구하셨겠어요. 실험하고. 그런데 요즘 철학과 가면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요. 모든 사람한테 같은 개념이 있다고? 설마 그럴까? 그런데 에픽테투스의 이런 개념 재밌네. 에픽테투스가 주장한 그냥 깨똥 철학 중에 하나로 기억해 놓는 거예요. 내 삶에 유용하면 쓰고 유용하지 않으면 말고 내 지식력을 과시할 때나 써먹자. 에픽테투스는 이렇게 생각했대. 그냥 그게 다예요. 깊이가 없죠. 그런데 이 말이 딱 걸리시고요. 그럼 진짜 그런 거 하고 내 영혼에서 연구를 시작하면 여러분 진짜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철학자가 아니라 진짜 속으로 철학자가 되신. 우리는 누구나 선이 이로우며 어떤 체제에 있어서나 우리가 선을 따르고 추구해야 된다는 걸 긍정한다. 인간은 이걸 알고 있다. 이게 본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정의는 존중되어야 하며 지당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모순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것은 본유 개념. 이 본래부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본유가 근본본자에다 이슬유자 본래 소유하고 있는 이 개념을 사물에 각각 적용할 때 일어난다. 개별적 사물에 이걸 적용할 때 자꾸 우리는 오류를 일으키게 된다. 지금 어떤 사람이 그는 훌륭한 사람이다. 고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은 어리석다 할 때 이럴 때 모순이 생긴다. 구체적인 일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모순이 생긴다. 선인지 악인지 판정도 엉망이고요. 저 사람이 선인인지 악인인지 판정도 엉망이다. 이런 모순은 인류 모두에게 존재한다. 옳은 일을 만사를 제쳐놓고 따라야 하며 어떤 경우에 있어서나 숭상해야 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즉 인류는 옳은 일은 추구해야 된다는 건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에서 뭐가 옳은 일인지를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옳은 일을 추구해야 되는가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를 먹는 게 옳은가 하고 싸우는 것이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 말은요. 우리가 옳고 그름 가지고 싸우는 중에도 보편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옳은 걸 추구하고 그른 걸 거부해야 된다. 시비지심, 수호지심이 다 작동하고 있더라는 거죠. 주목해야 될 건. 그런데 이런 판단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서 각자대로 나는 이게 옳다고 본다. 나는 이게 옳다고 본다. 구체적인 데 들어가서는 싸우지만 인간들이 신기하게 옳은 걸 추구해야 되고 그런 건 버려야 된다는 걸 전제하고 있더라는 걸 그것에 주목하라. 그게 인간한테 본래 깔려있는 본래의 본성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 거죠. 본래의 이대하다. 그것도 생각하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들하고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막 싸우지만 그게 서로 지금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는 어떻게든 내가 오른쪽에 서고 싶은 거는 맞는 거 아닌가요? 서로. 아무튼 틀리면 안 된다. 맞아야 된다라는 뭔가 마음에 로고스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틀렸어 하고 그렇게 주장하진 않죠.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네가 틀렸고 내가 맞다. 이런 데서도 이제 철학자 눈에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대들은 본유 개념을 제대로 적용해 보라. 그러면 그대들 사이에 어떻게 논쟁이 있을 수 있겠는가. 진짜 옳고 그름을 끝까지 추적해 보라. 그대들은 일상에서도 선을 다 추구하고 악을 거부할 수 있다. 우리가 교육을 시킨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본유 개념을 각각의 사물과 자연에 따라서 적용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건 인간은 원래 본성상 선을 추구하게 돼 있고요. 악을 거부하게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교육은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만 도와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인성교육법입니다. 인간은 원래 양심을 타고나요. 그 양심 능력을 잘 개발할 수 있게만 도와주면 돼요. 원래 갖고 있는 그 능력을요. 언어 능력처럼 타고나니까 그 능력을 잘 개발해주면 그 친구가 철학자가 또 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교육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우리 힘으로 능이 지배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은 지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지배할 수 없는지 그걸 분별시켜 줘야 한다. 그러니까 에픽테투스 철학은 되게 간단합니다. 이 얘기까지만 드리려는 게 에픽테투스 철학은요. 교육의 기본이 그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부터 가르는 데서 시작해요. 통제할 수 없는 건 무조건 수형입니다. 오케이 수형. 통제할 수 있는 것에서 선악을 갈라서 선은 추구하고 악은 거부하는 거. 이게 교육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의 의지다.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일은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뭐냐. 신체. 요즘 신체도 꽤 통제해요. 성형수술 같은 걸 통해서 의료기술이 발전해서 신체도 꽤 통제합니다만 통제 안 되는 영역이 있죠. 신체. 신체의 부분, 재산. 재산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철학자들은요. 재산을 좀 하늘이 내린다고 생각해요. 너무 신경 쓰지 마라는 의미로 재산, 부모, 형제, 자식, 가족들 그리고 내가 사는 나라.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태어나면서 뭔가 내가 정하지 않고 나한테 주어진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오케이 해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고민하는 걸 철학자의 수치로 압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고민하시는 거 대부분 통제할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미래를 알고 싶다든가 바꿀 수 없는 과거를 바꾸고 싶다든가 그거를요. 인욕바라밀입니다. 불교로는. 오케이 하고 수용해버리는 게 철학자의 기본이고요. 통제할 수 있는 거. 내가 지금 선을 추구하고 악을 회피하고 있는 거 확실히. 거기에 있어서만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는요.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오케이 해버리고. 지금 이게 올바른 교육이고 철학 교육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현대사회에 이거 바로 적용 가능하고요. 이분의 주장은요. 인터넷에 에픽테투스 하면요. 대표적으로 명언 많이 날린 철학자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주장이 그겁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알면 인간은 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게 다른 말로 진짜 진리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 서양 철학자들한테 행복이라는 건 진리를 따르는 삶.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오락에서 오는 행복을 말하지 않고 철학자들의 행복은 내 양심이 진짜 기뻐할 때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행복해지려면 여러분 통제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구별해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인육바라밀로 오케이 해버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육바라밀을 총동원해서 선을 선하게 멋진 양심작품을 만드시는 것 이렇게 이제 저희는 얘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생록 읽어드리려다가 서양 철학자의 길 철학자의 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예전에 다 드렸던 말씀인데 환기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철학자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